자메이카 오늘 노래한 반만리가 있었습니다 꿈결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늘은 아프리카를 담은 자메이카의 향기와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비행기로 20시간을 날아가서 만나는 지구 반대편 세상 자메이카 자메이카는 아름다운 카리브해와 레게 그리고 블루 마운틴 커피를 대표되는 곳이죠 오늘은 세계 최고의 명품 커피를 만들어내는 블루 마운틴으로 향합니다 커피가 자라고 연구는 그곳의 바람과 햇빛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외계음악만큼이나 전세계인을 사로잡은 자메이카의 향기가 있습니다 해발 2256m 블루 마운틴에 위치한 커피 마을 그린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린힐 곳곳엔 소규모의 커피농장들이 모여있죠 12살 때부터 40년째 커피농장에서 일했다는 만투 아저씨 만투 아저씨가 일하는 이 농장은 규모는 작지만 100% 수작업으로 이름 나는 곳입니다 만투 아저씨를 따라 커피농장을 둘러봅니다 만투 아저씨를 따라 커피농장을 둘러봅니다 만투 아저씨를 따라 커피농장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고 자란 만투 아저씨는 블루 마운틴을 천혜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고 자란 만투 아저씨는 블루 마운틴을 천혜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커피나무에겐 더없이 좋은 곳이죠 안개가 자주 끼고 서늘한 블루 마운틴의 날씨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커피나무에게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100% 수작업 유기농법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그린힐 커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커피는 수없이 마셔봤지만 이렇게 커피 열매를 눈으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은 최고예요? 이곳은 최고예요 이곳은 빨간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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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익은 열매가 커피라니요? 만투 아저씨를 따라 잘 익은 커피 열매를 따보는데 그 속이 여간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일단 맛부터 봅니다 소스윗 소스윗 이게 어떻게 커피가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단대요 장복이 엄청 많이 있네요 이 안에 있는 껍질하고 이 사이에 있는 요게 이 액 같은 거 있죠 이게 엄청 달아요 스윗 그리고 이 껍질도 먹을 수가 있어요 몸이 좋대요 음 음 음 나이스 나이스 만투 아저씨는 이 달콤한 커피 열매를 고된 노동 끝에 간식처럼 드신다고 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블루마운틴 커피 네 블루마운틴 커피 네 블루마운틴 커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에겐 최고의 품질로 알려진 블루마운틴 커피 네 하지만 자메이카를 여행하며 난 궁금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비플란테이션 커피 팜 인 자메이카 예 아 아 킹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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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킹스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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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칸 커피가 아름다운 하늘에 사람들은 붉은 하늘에 아름다운 하늘에 자매칸 사람들 아름다운 하늘에 최고 자매칸 커피가 최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배고파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 이 땅에 커피가 들어온지 280여 년 그러나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길을 걷던 만토 아저씨가 노란 열매를 들고 오시네요 그레이 푸트 나의 노래에 대한 작은 화답 나의 노래에 대한 작은 화답이라는데요 아저씨의 마음처럼 잘 연글었습니다 자메리카가 원산지인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과즙이 진해서 하나만 먹어도 꽤 배가 부른 과일입니다 자몽이 맞긴 맞는데 좀 덜시고 단맛도 충분히 있고 저는 시내에서 파는 그레이프푸트 주스의 그레이프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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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프주스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안팎에 안팎지 못하고 안팎지 못하고 이리와 함께 함께 먹으러 가게 돼 아마도? 아마도? 네, 네, 아마도. 안팎지 못하고 안팎지 못하고 아마도.